고구려의 기상, 태극기의 도시,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안승남 시장입니다. 먼저 제2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 대상, 지역발전부문의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20만 구리시민과 함께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우리 복지TV는 국내 유일의 사회복지 전문 채널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특히 장애인, 노인,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적 약자의 알권리 또 볼권리 향상에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구리시는 지난 26일 경기도 최초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. 저희 개소식에 우리 또 복지TV에서 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식정자분들께 개소식 소식을 전해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. 우리 센터에 첫 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축하해 주신 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더불어 살아감을 배우다를 슬로건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, 문화, 예체능,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과 애정과 또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불어 구리시는 시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올해 세출 예산 7,131억 원 중에서 2,398억 원, 시 전체 예산의 44%를 청소년, 노인, 여성들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.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챙기게 했습니다. 지난해보다 향상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노력하고 더 고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 구리시는 복지TV와 함께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다시 한번 큰 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복지TV 시청자분들 모두 다 신축년 새해에 복 많이 짓고 함께 더불어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